자 우리 이제 2교시 시작하죠. 이제 수업 공부 시험에 나오는 거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필수 개념 과정 11월 12월 달은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고 나오면 무조건 맞아야 되는 내용만 딱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일단 아까 야호님 댓글창에 가장 적극적으로 이렇게 써주시는 분인데 볼빨간 아줌마 공부 잘하는 교회 오빠 스타일. 저 별로 안 좋아해. 교회 오빠 스타일 아니에요. 나는 상담자 스타일을 좋아해요. 일단은 그렇고 아까 야호님께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이 두 달간으로 개념이 완성이 될까요 개념이 잡힐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개념이 잡힌다는 의미를 좀 어떻게 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11월 12월 달에는 14개 테마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 그러면 11월 12월 달 열심히 공부해서 100% 내가 내 걸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맞을 수 있는 문제가 14문제예요. 14문제는 모의고사에서 35점이에요. 우리 합격을 6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11월 12월 달 공부했다고 해서 우리가 합격 점수를 얻을 수는 없고 적어도 12월 12월 1 2 3까지 공부하면 제가 60점을 맞출 수 있게 준비를 할 거예요. 60점 이상 맞추고. 거기서부터 남은 기간 동안은 60점을 유지하거나 좀 더 공부하면 문제를 많이 풀면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80점까지 맞게 하는 게 제 스마트패스의 목표예요. 그거 만들려고 열심히 강의할 거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될 거고. 자 이제 봅시다. 우리 이제 공부 한번 해보죠. 자 테마 2. 테마 1은 시험 문제 최근 5년 동안 안 나왔어요. 근데 안 나오는 게 아니라 4,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등장해서 테마 1이 있는데 이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지금 배우는 건 매년 나오는 거죠. 매년 나오는 거 첫 번째 부동산의 개념 보죠. 부동산의 개념. 자 우리 부동산의 개념이면 부동산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의 의의. 부동산의 뜻이 뭐냐. 자 부동산을 부동산 학이니까 부동산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자 토지 부동산 맞아요. 맞죠. 건물 부동산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토지 건물을 우리가 보통 부동산이라 하는데 학문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할지를 따져보자 라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중요한 단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게 한 단어예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지문의 단어고 용어고. 자 부동산의 개념을 어떻게 본다. 복합적으로 본다. 복합이라는 건 여러 개를 합쳐놓은 걸 복합이라고 얘기하죠. 부동산의 뜻을 개념을 여러 측면으로 이해해 나가는 것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고 할 때 법으로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법경기 측면으로 부동산의 뜻을 이해해 나갈 때 이렇게 부동산의 뜻을 이해해 나가는 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법률에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부동산을 바라보고 기술적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부동산을 바라볼 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에서 보니까 민법에서 부동산은 이라고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그래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자 토지와 정착물은 붙어져 있는 물건을 얘기하는 거죠. 토지에 붙어져 있는 물건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건물? 토지에 붙어져 있죠. 나무는 어때? 나무. 붙어져 있죠. 그래서 정착물은 건물이나 나무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부동산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법에서. 이 민법에서 보는 걸 협의의 부동산이라 그래요. 협의는 좁은 의미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하면 이건 민법상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법에서 좀 더 큰 개념으로 광이라고 하면 넓은 의미의 라고 해요. 넓은 의미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는 협의 부동산 토지 정착물과 함께 하나를 더 포함시켜서 광의의 부동산으로 이해하는데 자 준 부동산이라고 했네요. 자 준은 부동산에 준한다 라는 뜻이에요. 부동산에 준한다. 준 부동산. 준한다 라는 말을 한자로 하면 의제한다. 의제 부동산 또는 간주한다. 간주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석해보죠. 준 부동산은 부동산에 준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부동산일까요? 부동산이 아닐까요? 부동산이 아니니까 부동산에 준한다 라고 얘기하겠죠. 준 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니야. 자 근데 여기 동산등이에요. 부동산이 아니면 동산등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재화를 움직이는 것을 동산. 움직이는 자산을 동산이라 그래요.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부동산이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움직이지 않는 자산 부동산을 배우는 거니까. 근데 얘는 부동산에 준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 취급해 줄게. 부동산으로 간주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러냐 봤더니 우리 부동산은 무조건 법률로 의무적으로 등기 등록을 해야 돼요. 내가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등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등기해야 돼. 부동산은 무조건 등기 등록해야 돼. 등기하면 등기부가 생기는 거고 등록하면 대장이 생기는 거예요. 토지 대장 건물 대장 이런 거 들어봤죠. 어쨌든 부동산은 등기 등록해야 돼. 자 그런데 동산인데 등기 등록하는 동산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는 동산이죠. 동산인데 등록해야 돼요? 등록해요. 원래 부동산은 등기 등록하는데 동산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과 비슷하게 등기 등록하는 게 있네. 이런 것들이 자동차, 선박, 항공기, 기계, 재단, 업건 등은 얘들은 부동산이 아닌 동산등인데 부동산과 비슷하게 등기 등록하네. 그래서 얘를 부동산에 준하는 녀석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붙였어요. 이걸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간주부동산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를 한번 보죠.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체계나 키워드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준부동산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야. 동산등이에요. 그런데 뭐에는 포함된다고 해야 돼요? 광의의 부동산에는 포함된다. 이 말이 빠지면 안 돼요. 준부동산은 부동산이다 라고 하면 틀려요. 동산등인데 어디에는 포함된다? 광의의 부동산에는 포함시킬 수 있다. 협의 부동산은 뭐다? 토지 정착물을 얘기한다.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동산은. 이건 법률적으로 토지 정착물. 여기에다가 준부동산을 포함시키면 광의의 부동산. 얘는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과 비슷하게 등기 등록해서 광의 부동산은 포함시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이 ppt 한 장에서 한 문제를 내라 그러면 무조건 얘에요. 경제적 개념의 다섯 가지. 부동산을 이렇게 경제적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용어를 정리할 건데 이런 것들은 딱 들어보고 메모할 필요가 있으면 옆에다가 잘 옮겨 적어야 돼요. 경제활동이 있어요. 부동산의 경제활동은 뭐냐? 라고 할 때 이 경제활동은 수요와 공급을 얘기해요. 우리 수요공급은 들어봤죠? 살려고 하는 거 팔려고 하는 거. 이걸 두 개 합쳐서 수급이라 그래요. 수급. 수급. 수요공급을 경제활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공급은 경제라는 말을 붙여서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그럼 수요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뭐라고 할까요? 수요공급이라는 공간. 시장이에요. 우리 학기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시장이에요. 시장. 그러면 시장이 나오면 무조건 어떤 단어와 연관지어서 찾아야 되냐면 수요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시장이라 그래요. 그러면 수요공급이 일어나는 정도가 있겠죠?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게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의 경기가 좋다. 경기가 호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동산의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으면 경기가 침체됐다. 불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수요공급의 정도를 뭐라고 하냐면 경기라고 해요. 경기. 그런데 경기는 그냥 경기라고만 쓰지 않고 뒤에 하나 뭔가를 항상 붙어 있어요. 경기는 가만히 일정할까요? 변할까요? 변해요. 그래서 무조건 경기는 변한다. 경기의 변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단어. 우리가 경제라는 말을 쓰면 경제의 활동을 의미하는 게 뭐다? 수요공급이에요. 수요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은 시장이라고 한다. 이건 1년 동안 학계로 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경제 나오면 수요공급 관련되어 있지. 수요공급은 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라고 해석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경제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만약에 기본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다. 이렇게 표현했어. 경제적 가치가 높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경제성이 좋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경제적 가치가 높다. 경제성이 좋네. 이렇게 얘기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라는 말에 경제적 가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석해보죠. 부동산을 경제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건 뭐냐면 토지가 있어. 토지가 있는데 나는 이걸 토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내 재산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토지는 경제적 가치가 높을 거니까. 그래서 돈을 벌는 재산과 관련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자산과 자본은 약간의 언어의 용어에 뉘앙스가 있어요. 좀 차이가 있지만 이건 나중에 금융론에서 구분해 줄 거고 지금 단계에서는 자산 자본은 재산이야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토지를 내가 토지라고 보지 않고 야 이건 내 재산이야. 내 자산이자 내 자본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걸 경제적 측면으로 부동산을 이해해 나갔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생산재라는 건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생산요수라고 해요. 주택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 뭐가 있어야 주택을 만들어요? 토지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 토지를 내가 토지라고 하지 않고 야 이건 주택을 만드는 데 생산재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건 경제적으로 바라본 거야. 소비재는 소비하는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을 소비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돈을 지불하고 만족을 얻는 것을 이걸 소비라고 얘기해요. 내가 공원에 국립공원이나 공원 들어갈 때 입장료 내죠. 5천 원 내고 들어갔어. 내가 딱 지나가는 게 토지 위를 지나가. 나무도 있어. 나무도 부동산이야. 기분이 좋아. 상쾌해. 돈을 지불한 대가의 편익을 얻었죠. 근데 내가 토지나 나무들을 보면서 걸어가면서 기분이 좋아요. 이거 소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나 나무 자체가 소비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내가 비용, 대가를 지불하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재화인 거예요. 소비재가 될 수도 있고. 상품, 거래할 수 있어요. 얘가 토지가 있는데 내가 토지라고 보지 않고 야 이건 거래하는 상품이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죠. 이렇게 바라보는 개념을 경제적 개념이라 그래요. 출제자가 여기서 한 문제를 내라. 그러면 경제적 개념 5개를 왜 얻느냐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재산에 해당되는 건 자산, 자본. 그럼 얘는 아까 우리가 경제활동하면 수요공급이잖아요. 수요공급을 떠올리면서 이걸 머릿속에 이해하면서 외워야 1년 내내 수월하게 가요. 만드는 거니까 뭐와 관련돼 있어요. 공급과 관련돼 있어. 팔려면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얘는 공급과 관련된 거예요. 소비한다는 건 수요와 같은 말이에요. 수요공급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물건을 뭐라 그래요? 상품이라 그래요. 수요공급이 일어나는 물건을 상품. 그러니까 얘는 경제적 가치에 해당되는 재산과 관련된 거고 얘는 수요공급과 관련된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경제적 개념의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5가지가 뭐야? 그러면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 오늘 절대로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무조건 외워야 될 거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 있는데 이 단어가 학교론에서 계속 등장할 거예요.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 이거의 뜻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해석할 때 이걸 기술적 또는 물리적 같은 말이에요. 기술적 물리적이라고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게 뭐가 있냐면 위치, 공간, 환경, 자연 이렇게 있대요.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언뜻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해는 사실 필요 없어요. 답을 찾으려면 그냥 외워도 괜찮은데 잠깐만 설명해보면 나훈아의 님과 함께 노래가 있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봤을 때 산 아래에 저기 푸른 초원이 있대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어쩌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보죠. 저 산 아래 여기 평평한 초원이 있어. 저기 산 아래 위치가 보여요? 보이죠? 위치. 저기 산 아래 산 아래 평지 저기 위치. 얘가 위치예요. 근데 저기는 뭐야? 토지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토지가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위도, 경도 있잖아요. 이걸 정하는 게 뭐야? 토지가 정하는 거예요. 토지가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위치는 눈에 보여. 저기. 자 푸른 초원이 평평한 초원이 있어요. 평평한 초원. 평평해야 그림을 아니 집을 짓을 거 아니야. 평평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초원이에요. 이 초원도 토지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토지가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을 짓고 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바라볼 때 집을 짓고서 살면서 보여주는 게 나무산들 이렇게 있잖아요. 다 부동산이야. 토지, 나무. 이때 야, 존네를 환경, 자연 자연환경이 아름답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여지는 것들을 이게 부동산들을 자연환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치가 될 수 있거나 공간이 될 수 있거나 자연이자 환경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이런 게 될 수 있다. 이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거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술적,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잠깐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물리적이라는 단어가 엄청 중요하게 쓰이는데 부동산의 가치가 줄어드는 걸 감가라 그래요. 가치가 감해진다. 감가. 가치가 감해진다. 감가는 세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 감가, 감가, 경제적 감가, 기술, 기능적 감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 감가가 있대요. 그러면 물리적 감가라는 말을 학자가 썼어. 그러면 감가인데 물리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라는 얘기죠. 그러면 건물이 가치가 떨어질 게 있을 텐데 떨어질 때가 눈에 보이는 떨어지는 가치에 물리적 감가는 뭘 의미하냐고 할 때 마모, 파손, 노우와는 눈에 보여요? 마모, 파손, 노우와 고장났어, 부러졌어 이렇게 낙후대고 말게 그런 건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감가를 물리적 감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쉽게 뭘 얘기하냐면 시간 진단에서 마모, 파손되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걸 물리적 감가라고 할 때 이 물리적 감가를 이 용어를 이해하면서 접근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감가? 마모, 파손, 눈에 보이지. 이렇게 해석해야 나중에 쉽게 암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물리적, 기술적 나오면 같은 말인데 이 뜻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라고 한다. 이때 사실 이걸 구분할 때 이 경제적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얘 외우면 나머지 다 뭐 다르게 나와도 답은 맞을 수 있는데 혹시나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 뭐냐 그러면 이 네 가지인데 이걸 암기할 때 이렇게 외워요.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다. 라고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 이렇게 외울 거예요. 물론 이 자아에 주의해야 돼. 여기에 들어가는 건 자연 환경이니까 기술적, 물리적인데 여기 자산, 자본도 자가 시작되잖아요. 이거 구분 지을 수 있어야죠. 이건 경제적이니까 재산,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상품 이렇게 관련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거고 자, 이거 하나 하는데 잠깐 설명이 좀 길었어. 첫날이라 그래요. 처음이라 두 번째, 세 번째 공부할 때는 뭐 간단하게 이거, 이거 딱 얘기하고 딱 넘어가도 문제는 다 풀려요. 사실 자, 그럴 때 보니까 우리가 방금 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때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하더라. 경제적 개념의 자산, 자본, 생산자, 소비자, 상품 이게 중요한데 자, 이걸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구분할 수 있겠냐라고 할 때 형태가 없는 거 형태가 있는 걸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법과 경제는 형태가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에요. 무형적 개념인데 얘가 중요하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유형적 개념이 뭐냐 형태가 있다는 건 형태가 있으면 눈에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적, 물리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적 개념 나오면 이렇게 기술적, 물리적 개념 얘기하는 거다. 역시 이걸 해석하려면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기술적, 물리적이라는 뜻이 뭐냐를 알고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바라봤을 때 기술적, 물리적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보죠. 두 번째 자, 정착물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정착물이라고 하면 부동산으로 취급돼요. 정착물 아까 우리가 배웠을 때 법률에서, 민법에서 토지와 정착물이면 부동산으로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정착물이면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원래 정착물은 붙어져 있는 물건이잖아요. 원래는 움직이는 거였으나 움직이는 거였으나 자, 여기에 잘 이유 있게 이런 내용들은 다 쉽게 얘기하면 이유 있게 단단히 이유 있게 단단히 잘 부착돼 있으면 정착물이 되는 거예요. 정착물 이유 있게 단단히 잘 부착되면 돼요. 자, 그러면 움직이는 것이 토지나 건물에 부착돼 있으면 이유 있게 단단히 잘 부착되면 정착물로 되면서 부동산으로 취급될 수 있다. 정착물이 되면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 있게 단단히 잘이야. 그럼 그걸 한번 잠깐 해석해 볼게요. 항구적으로는 오랫동안 부칠 목적으로 그러니까 잘 부칠 목적이에요. 용도에 맞게 부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임대인이 부착했대. 임대인이 부착하면 오랫동안 부칠 목적으로 부친 거예요. 자, 그리고 얘가 중요한데 제거했을 때 또는 분리했을 때 분리시 손실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를 해석할 때 한번 보죠. 건물에 부착돼 있어도 정착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건물에 부착돼 있는 걸 떼어냈어. 제거했어. 근데 건물에 아무런 손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부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떼어냈더니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부칠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정착물이 아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액자나 시계가 붙어져 있어요. 이거 떼어내도 건물의 기능에 아무 문제가 없어. 자, 그런데 스위치가 붙어져 있잖아요. 스위치를 떼어냈어. 그럼 건물에 문제를 발생시켜요. 불을 켤 수가 없어. 밝힐 수가 없어. 그러면 계속 어둡게만 있어야 되니까 얘를 떼어내면 문제가 발생하죠. 이건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그러면 이건 뭘로 취급한다?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일 때 이유 있게 단단히 잘 부착돼야 되는데 이걸 좀 어렵게 표현될 때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제거했을 때 문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떼어낼 때 문제가 일어나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정착물로 보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움직이는 거지만 토지나 건물에 이유 있게 단단히 잘 부착되면 정착물로 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얘를 한번 보죠. 얘는 동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동산. 그러면 정착물이 아니죠. 정착물이 아니니까 부동산이 아니야. 부동산 아니면 뭐야. 동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얘는 정착물이 아니어서 정착물이 아니니까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서 그럼 뭐냐. 동산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임차인이 부착했대요. 오랫동안 붙일 목적이야. 잠깐 일시적으로 부착할 목적이야. 일시적으로. 이사 가면 떼어갈 거예요. 일시적으로 부착한 거. 가식수목은 잠깐 심어놓은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옮겨 심어야 돼. 오랫동안 붙일 목적인데 여기 지금은 옮겨 심을 수가 없는 상태야. 한 이틀 뒤에 옮겨 심을 수 있어. 그럼 그냥 내버려두면 죽잖아요. 나무가. 그래서 잠깐 여기에다가 며칠 동안 이렇게 심은 임시로 가짜로 심어놓은 사물을 가식수목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이식중인 수목이라고도 해요. 이식수목 가식수목 얘는 오랫동안 붙일 목적으로 토지에 부착한 것이 아니네요. 그래서 얘도 정착물이 아니에요. 판자집도 오랫동안 살집이 아니에요. 임시로 잠깐 살집이에요. 자, 얘는 경작 수확물이에요. 수확물 이걸 달리 얘기하면 분리과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과실 수확물 수확물 재배한 걸 떨어서 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여기에 토지에 이렇게 토지에 있는데 이렇게 벼가 있으면 붙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베어서 예어만큼을 떼어낼 때 이걸 경작 수확물 분리된 과실 나무가 있으면 사과가 붙어져 있는 사과가 아니라 떼어놓은 이 사과를 얘기할 때 이걸 경작 수확물이라고 해요.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동산이겠지. 그래서 경작 수확물도 동산 제가 이제 ppt를 볼 때 파란색도 있고 이렇게 주황색도 있잖아요. 파란색은 시험에 자주 나왔거나 최근에 나왔던 문제고 얘는 먼 옛날에 나왔거나 아니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다른 시험에서 나왔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올 가능성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파란색은 무조건 중요한 거고 얘도 그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색깔을 칠해놓은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정착물의 동산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건 토지 정착물을 얘기하는 건데 자 토지 정착물 중에 자 움직이는 동산이 토지나 건물에 이유있게 단단히 잘 붙여져 있으면 정착물로 보고 부동산을 취급하는데 토지에 붙여져 있는 것 중에 자 독립 정착물도 있고 종속 정착물도 있어요. 이때 독립은 뭐와 독립이냐면 토지와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착물이니까 토지에 붙어져 있는 거 물건을 얘기하는 거죠. 토지에 붙어져 있는 물건인데 토지와 독립되었다. 독립되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토지와 독립되었다는 건 토지와 분리해서 거래할 수가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을 토지와 분리해서 즉 정착물은 갑에게 팔고 토지를 의뢰게 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붙어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4개가 있는데 건물 등기된 임모 명인방법 수목 재배된 농작물 무조건 외워놔야 돼요. 이 4가지 독립정착물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있겠죠. 여기 붙어져 있는 것 중에 이렇게 붙어져 있는 정착물이 있어. 이 정착물을 뭐라고 하냐면 건물이라고 했죠. 건물이에요. 자 여기에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있는데 등기할 수 있어. 나무를 등기한 나무를 뭐라고 하냐면 임모기라 그래요. 그래서 등기된 임모기 있고 임모 여기에 나무가 있는데 여기다가 팻말을 붙여놨어요. 재원 이렇게 이름을 밝혔어. 이름을 밝힌 걸 뭐라고 하냐면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나무 수목 이라 그래요. 얘는 건물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옥수수가 재배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재배되고 있어요. 자 경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잘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경작자가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는 법률에서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이야 라고 하면서 이 네 가지는 주인이 토지 소유자가 갖는 정착물이 아니라 별도의 주인이 따로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물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토지 소유권자 거에 당연히 포함되는 게 아니라 건물은 등기부가 있어요. 건물 등기부 있죠. 이건 누구 거냐 토지 소유자 게 아니라 건물 등기부의 소유자 거예요. 임목에서 임목 등기됐다는 거죠. 그럼 이 나무 등기부가 있겠네. 이 등기부의 소유자가 이 나무의 주인이 이제 토지 소유자 갖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명인 방법이니까 이 나무는 재원이 거지 이 토지 소유자 게 아니에요. 얘 재배되고 있는 이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 게 아니라 경작자 거야. 경작하고 있는 사람 거예요. 할머니 거예요. 경작자 거. 자 이거 잠깐 보죠. 남의 토지에 할머니가 경작을 했어. 남의 토지에 할머니가 몰래 들어가서 감자 옥수를 막 심었어요. 감자 옥수 누 거야? 토지 소유자 거야? 할머니 거야? 할머니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이거 없앨 수가 없어. 그래서 토지 관리가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우리 시점과 연관될 건데 내가 토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지으려 그래. 땅을 살았어. 그런데 건물을 지으려니까 돈이 좀 모자라. 1년 열심히 벌어서 모아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좀 비워놓고 1년 뒤에 돈 많이 벌어서 가서 건물 딱 질려 갔더니 덕에 막 옥수수 감자가 막 심어놨어 있어. 할머니가 엄청 심어놨어요. 내 땅에 누가 경작을 해놨어. 딱 밀어버려야겠네. 할 수가 없어요. 그 경작자를 다 찾아서 이거 없애버릴 테니까 보상해줄게. 이걸 다 협의를 해서 보상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토지 관리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 너무 불합리하잖아. 법에서 이렇게 했어요. 야 토지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누구나 알 수 있게 이 토지는 어떻게 개발할 거니까 함부로 무단 침입해서 경작하면 안 된다를 고지해놓은 상태라면 개구멍 뚫고 들어와서 경작한 건 밀어도 괜찮아. 나는 그만큼 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했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빈 땅으로 놔뒀을 때 할머니가 경작한 경작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토지 소유자도. 어찌 됐거나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이 네 개는 토지의 정착물인데 별도의 주의이 인정되니까 토지와 이 정착물을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더라. 이 정착물의 이름이 뭐다? 이 네 개의 정착물을 독립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개 외워놔야 되겠네요. 외워야 돼요. 네 개가 뭐다? 건물, 등기된 임모, 명인방법, 수모, 재배되는 농작물 이 네 가지가 독립 정착물 이 뺀 나머지는 다 뭐라고 하냐면 종속 정착물이라 그래요. 그러면 뭐에 종속된 거예요? 토지에 토지에가 숨겨져 있어.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이에요. 도로, 돌담, 울타리 등등등 토지에 붙어져 있는 것들이 있을 거야. 토지가 있는데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도로가 아스팔트에 갈려 있대. 얘는 별도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구 거야? 토지 소유자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주인이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가 갖는 거예요. 이 정착물의 별도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토지 소유자에게 종속된 정착물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국어라는 게 우리 시험에 가끔 등장했어요. 뭐냐면 인공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공수로 쉽게 얘기하면 또랑 얘기하는 거예요. 또랑 물 이렇게 잘 지나가도록 이렇게 길 만들어 놓고 시멘트 발라놓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종속 정착물 자 그런데 얘가 이제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나오는 거 매년 경작의 노력을 유화하지 않는 단연생 식생 식물과 나무는 얘는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작의 노력을 유화하지 않는데 재배하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알아서 잘 자란데 자 얘는 종속 정착물이래요. 얘가 시험에서 잘 나오는데 그러면 매년 경작의 노력을 유화하지 않는 단연생 식생과 나무는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이 아니에요? 정착물이야? 정착물이 아니야? 정착물? 맞아요. 맞아. 정착물 맞다. 다만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이다. 그럼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정착물이니까. 나무 중에서 유일하게 정착물로 취급하지 않는 나무는 딱 하나 뭐 가식수모 등기됐거나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되면 독립 정착물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종속 정착물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경작의 노력을 유화하지 않는 건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 얘는 정착물 맞다. 정착물 맞아요. 부동산 취급하는 건 맞는데 다만 독립된 건 아니고 종속 정착물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동상과 정착물을 구분했어요. 움직이는 거였는데 토지나 건물에 이유있게 단단히 잘 부착되면 정착물로 보고 부동산 취급한다. 토지에 붙은 것 중에 토지와 별개의 주인을 가지고 있는 정착물을 독립 정착물 그러면 토지와 이 정착물을 분리해서 거래할 수가 있는 거 네 가지가 있더라. 나머지는 다 종속 정착물 주인은 누구? 이 정착물의 주인은 토지 소유권자가 다 갖는 거다. 당연히 라는 거고 자 아래 한번 보죠. 핵심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에서 정착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라고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건물을 내가 팔았어. 누구에게 팔았어. 이 건물은 부동산이죠. 팔았어. 그럼 부동산을 매매했으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면 넘겨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부동산이 아니면 내가 가져야지 넘겨줄 필요가 없죠. 시계 넘겨줄 필요가 있어야 없어요. 시계 정착물이 아니죠. 떼어서 내가 가지면 돼. 액자 내가 가지면 돼. 자 근데 스위치는 어떨까요. 이거 떼어내서 내가 가지면 돼. 안 돼. 떼어내서 문제를 일으키면 정착물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할 때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알겠어.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정착물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대. 모르겠대. 불분명하대. 정착물인지 아닌지 도대체 모르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떼어서 내가 갖고 떼어서 갖고 껍데기 떼은 거 나머지를 넘겨줘야 될까 붙여놓은 상태로 넘겨줘야 될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법에 뭔가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이 온전하게 성사되려면 일단 모르면 모른다고 다 떼어서 내가 갖고 껍데기만 넘겨주면 야 부동산을 내가 이거 살려고 한 게 아닌데 껍데기만 줬네. 계약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문제가 많이 발생해. 그래서 내가 정착물인지 아닌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정착물로 취급하고 넘겨줘야 돼요.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그리고 나중에 법리적으로 검토를 했더니 야 걔는 정착물이 아니었어. 동산이 확실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떼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계약이라는 관계가 스무스하게 잘 문제없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모른다고 떼어서 내가 다 갖고 껍데기만 넘겨주면 계약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일단 뭘로 취급하고 정착물로 취급하고 간주해서 누구에게 넘겨준다?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일반 원칙으로 한다. 이건 거의 상식적인 얘기예요. 내가 부동산을 팔 때 야 이게 정착물이 아닌지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뭘로 보고 정착물로 보고 매수인에게 넘겨줘라. 나중에 동산으로 확인되면 떼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3번 토지 소유권의 범위 보죠. 민법 212조에 보면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소유권은 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라면 이 권리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야 공간적으로 봤을 때 민법에서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라고 나왔어요. 상하에 미친다. 상하라면 상은 어디예요? 공중 한은 지하 자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입체 규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에 토지 소유권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민법에서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내가 땅을 차지하고 있다라면 소유권은 지표뿐만 아니라 공중이나 지하까지 권리가 미친다를 얘기하는 거고 공중 지표 지하를 합쳐서 3차원 공간이라고 하고 이걸 학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입체 공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입체 공간적으로 영향이 미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공중 지하까지 자 그런데 무한대까지 이용할 수 있다. 권리가 미친다가 아니라 뭐라고 나왔냐면 정당한 범위 내에서 라고 했죠. 어떤 범위가 있다는 얘기야. 무한대는 아니죠. 일정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지표고 공중 지하인데 개인 권리가 인정되는 여기까지만 권리가 미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권리가 미치는 걸 사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사적 사적 공중권 사적 지하권 지표권까지만 권리가 미친다. 그 위와 그 아래는 누구 거? 정부 거 개인 권리가 인정되지 안 된다. 그러니까 내 땅을 가지고 있을 때 위에 공간도 활용할 수 있지만 무한대가 아니라 일정 범위까지만 내 권리가 미치는 공중 공간을 사적 공중권 내 권리가 미치는 지하를 사적 지하권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위에는 공적 공중권 공적 지하권은 누구 거? 정부 거 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니까 개인 권리가 미치는 공중권을 보니까 일조권 조만권 이런 것들은 뭐 그럴 수 있다 해요. 자 얘 기억해놔야 돼. 용적률 기억해놔야 용적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느냐 건축 바닥 면적을 넓게 지을 수 있냐 좁게 지을 수 있냐를 얘기하는 건 건폐율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느냐를 얘기할 때는 용적률이라는 걸 써요. 자 그러면 용적률이라는 건 지표를 내 건물 지어서 이용할 때 공중으로 높이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공중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용적률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 나오면 공중공간과 관련된 공중권과 관련된 거고 자 지표 표면을 이용할 수 있는 건 경작하거나 건축할 수 있는 건데 용수권이라고 나왔는데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용자가 끌어쓸 용자 숫자가 물 숫자예요.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걸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라고 얘기해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용수권이라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 물이 지하에 있는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 지표에 있는 물이에요. 지표에 흘러가거나 지표에 고여있는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권리를 용수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용수권은 어떤 권리에 포함된 거예요. 지표권에 포함된 거다. 이렇게 기억해놔야 되고 내 지하에 있는 권리는 어디까지 인정되냐면 지하수는 권리가 인정돼요. 내 땅 아래에 있는 지하수는 내 거야. 그런데 미채굴 광물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나왔네요. 내 땅 아래에 석탄, 석유가 묻어져 있어. 그러면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채굴되지 않은 내 땅 아래에 있는 석탄, 석유는 내 거라고 주장 못하고 광업법에 의해서 따로 누구 거다라고 지정을 해야지 토지 소유권에 포함된 권리가 아니에요. 이건 상식으로 이해해야 돼요. 지하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미채굴 광물 석탄, 석유는 내 땅 아래에 있다고도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예요. 그리고 얘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라니까 무한대는 아닌 거예요. 잠깐 좀 그림을 보면 정리 한번 해보면 이렇게 지표가 있어요. 지표가 있고 자 근데 이 토지 소유권은 입체 공간으로 입체 공간적으로 권리가 인정되고 위는 공중 아래는 지한대 무한대가 아니라 이만큼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만 인정되더라 라는 거죠. 여기는 정부 거 여기도 정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사적 공중권이라고 하고 여기를 사적 지하권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시험에 나오는 건 이 사적 공중권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다 용정률이란 말 나오면 공중과 관련된 거예요. 자 지표에 흘러다니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다 용수권은 지표에 있는 거예요. 자 지하 지하가 지중이란 말 줬어요. 지하권을 지중 지중 땅 중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 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하수는 권리가 인정이 된다. 근데 밑체골 광물은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를 한계 심도 라고 하고 여기를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한계 고도 라고 하는데 이걸 넘어서고 이하인 건 이건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고 정부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범위 정당한 이익은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건 뭐 자 조금 더 이제 조금 한번 깊게 한번 잠깐 얘기해보죠. 어떤 거냐면 최근에 감정평가스 시험에 나온 건데 자 무한대로는 입체 공간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죠. 그래서 입체 규정은 돼 있어. 자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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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에 따른 규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체적인 범위 그러니까 내 땅의 등기부를 딱 보면 야 공중으로 10km까지는 인정돼 지하로 3km까지 인정돼 이렇게 표기가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각각 등기부에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법에서는 여기까지만 규정돼 있는 거예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지 위로 얼마 아래로 얼마 이렇게 딱 규정돼 있지가 않아요 거의 모든 토지에 야 공중 얼마까지 니 거야 지하 몇 킬로까지 니 거야 이렇게 규정돼 있지는 않아요 구체적 범위는 규정돼 있지 않아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 내 거가 인정되냐 안 되냐 이렇게 규정될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문제가 발생하면 법원이 판결을 해주겠다라고 나와 있지 법원의 판결에 의존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정확히 범위가 구체적으로 몇 킬로 몇 킬로 이렇게 규정돼 있지는 않다 규정된 건 뭐만 입체적으로 인정된다만 규정돼 있는 거예요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고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딱 이거 용적률 공중 용수권 지표 밑 채굴 광물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하를 지중이라고도 해요 땅 중간 땅 속 얘기하는 거니까 자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3차원 입체 공간이라 하더라 이것까지만 해석하면 되고 자 그럼 이제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예를 한번 보죠 용적률 나오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공중공간이죠 공중권을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권 양도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얘가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 이전제라고도 해요 개발권 이전제 개발권 이전제 자 얘가 어떤 건지 한번 잠깐 읽어보면 얘는 1년 내내 자주 등장할 거예요 딱 자주 등장하는데 오늘 딱 수업을 듣고 아 이건 딱 이런 거네 라고 딱 정확히 한번 딱 이해하면 1년 내내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역지구제와 같은 토지용 규제 앞으로 이제 토지용 규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땅을 샀어 내 땅이야 그럼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일까요 내가 땅 샀어 그러면 내가 상가를 100층짜리 지을 거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나라 토지는 이미 다 모든 땅에 어떻게 이용하라고 토지용을 규제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토지용 규제가 여러 개 얘기했는데 용도 지역지구제가 있고 뭐 지구 단위계획이 있고 인허가 절차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학계론에서 야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 뭐야 그러면 지역지구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이 단어 앞으로 제가 토지용 규제 뭐예요 그러면 지역지구제 대표적으로 딱 나와야 돼요 지역지구제 토지용 규제예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딱 정해놓으면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토지는 얘는 주택만 지을 수 있어 주택을 지을 때도 건폐일 용도률 어디까지만 지을 수 있어 라고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게 토지용 규제야 내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역지구제 같은 토지용 규제의 이해에서 의해서 규제가 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손실이 발생했대요 자 규제 지역이래 규제를 많이 했어 건물 짓지마 라고 규제했대요 이 말을 보존이란 말로도 할 수 있어요 보존은 내버려 투어 개발하지 말고 내버려 투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용어 한번 잠깐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토지를 개발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부동산을 개발한다 토지를 개발한다 이 개발한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택지라 그래요 택지로 조성한 다음에 건축을 해서 이걸 분양을 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과정을 개발이라 그래요 중요한 단어예요 앞으로 이제 토지 개발 부동산 개발 개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뭐 한다는 얘기야 건물 짓는다는 얘기에요 건물 지어서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잠깐 한번 또 생각해보죠 나중에 배울텐데 개발 제한구역이 있어 국장이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럼 개발을 제한한다는 얘기잖아 이 지역은 개발 못하게 뭐 짓지 마라 건물 짓지 마라 라고 규제하는 지역이에요 즉 도시 주변에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더 이상 여기에다는 건물 짓지마 이걸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토지를 개발한다 부동산을 개발한다는 건 건물 짓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건물 짓으려면 건물 짓을 땅으로 바꿔야 돼 택지로 바꾼 다음에 건물 짓는 걸 개발이라고 그래요 자 규제했다는 건 개발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보존해라 내버려 둬라 개발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규제 지역과 보존 지역은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면 개발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 토지 소유자는 손해가 발생하겠죠 갑자기 개발을 못하게 했어 손해가 발생하겠네요 이 손해를 포상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개발권을 통해서 용적률이 개발권이에요 개발권은 용적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고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이걸 왜 배우냐 무슨 공간을 활용한 거다 공중공간을 활용한 얘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얘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미실시 제도이다 얘가 이제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와요 폐지되진 않았어 현행 법령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어 과거 정권에 실행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실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실시 제도다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자 보죠 이걸 딱 보고 이제 개발권 이전 제도는 딱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가 규제 지역이에요 규제 지역 그럼 내버려 둬라 보전 지역을 얘기해요 원래 건물을 여기까지 지을 수 있었어 용적률로 높이로 여기까지 지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정부가 어떤 이유를 대면서 야 이 주변에 문화재를 보호해야 돼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돼 개발하지 마라고 개발을 못하게 했어요 그럼 이 토지 소유자의 손실이 발생하겠네요 그럼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느냐 하면 토지 소유권은 네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여기서 개발권 즉 개발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용적률을 여기서는 개발하지 못하겠지만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개발권으로 줄 테니 라고 얘기한 거예요 개발권을 줄 테니 이 지역의 사람들이 사갈 거야 이 개발권을 그래서 여기서는 개발하지 못했지만 이걸 이쪽에 팔면 얘들은 여기서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발할 수 있는 지역에는 원래 여기까지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물을 더 높게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기에 원래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정부가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을 개발권을 줬잖아요 이 개발권을 사오면 여기서는 더 높게 지어도 괜찮아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사갈 수 있겠네 만약에 3층까지 지을 수 있었는데 정부가 못 치겠어요 그럼 한 층당 해당되는 것을 만약에 1억씩 개발권이 팔았다 그럼 얘는 3억을 보상받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3억을 들여서 이걸 사와서 여기에 3층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손실을 보상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뭘 통해서 개발권을 팔아서 보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개발권을 이전해서 보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이전이라는 건 판 거 맞아요 그럼 수요 공급이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은 어디? 시장 뭘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시장기구를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제도를 개발권 양도제라고 해요 정부의 재정을 썼어요? 안 썼어요? 정부가 돈을 써서 보상한 것이 아니라 개발권을 거래를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 잠깐 물으면 이제 그럼 알겠어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얘만 팔 수 있어야 되니까 얘를 분리시켜야 돼 분리시켜서 소유권은 네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가 개발권만 따로 줄 테니까 개발권만 팔 수 있어야 돼 소유권을 팔았어요 개발권을 팔았어요 개발권을 판 거예요 근데 이 개발권은 공중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건 이 개발권은 뭘 얘기한다? 용적률 개발을 못하게 한 만큼의 용적률을 개발권으로 줄 테니 이걸 팔아서 보상이 이루어져라 얘는 무슨 공간? 공중권을 이용하는 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권은 용적률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의 용적률을 개발권으로 줄 테니 팔아서 보상을 받아라 라는 얘기죠 자 그럼 한번 잠깐 해보죠 자 그럼 알겠어 개발권 양도제가 뭔지 그럼 예를 들어 개발권 이전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개발 지역에 직가가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잠깐 한번 생각해봐 직가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높아야 돼요 높아야 개발권 이전이 잘 일어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땅값이 낮으면 여기 개발자들이 개발권을 사올까요? 아니면 옆에 땅 사가지고 건물질까? 당연히 땅 사서 건물질지 개발권 안 사오죠 이 개발 지역을 정부가 지정할 때는 이 지역에는 택지가 너무 부족하거나 직가가 엄청나게 높아서 땅이 거의 없는데 더 개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사오면 되라고 만들어진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개발 지역은 직가가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규정되는 거예요 일반적이에요 그래야 개발권 이전이 잘 될 거니까 이거 한번 딱 이해하고 개발권 양도제는 그런 거네 라고 해석해서 1년 내내 나올 때 이거 나오면 딱 맞아야 돼요 개발권 양도제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런 거죠 토지용 규제가 심해서 개발을 못하게 막았어 그러면 이 지역에 손실이 발생하네 이걸 보상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돈 쓴 게 아니라 대신에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의 용적률을 뭘로 줬어요 개발권으로 줄 테니 이걸 이전해서 뭘 받아라 보상을 받아라 하는 거예요 이때 개발권은 용적률이니까 무슨 공간? 공중공간 이런 얘인데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는 미실시 제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배우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 1교시는 간만에 공부하니까 힘들죠 힘들죠? 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배운 건 복합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단어를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거 배웠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거 해석할 때는 부동산의 개념을 어떻게 복합적으로 이해하겠다 복합은 뭐를? 법률 경제 기술을 복합적으로 해서 이해하겠다 그래서 법경기가 나와야 돼요 복합 개념 나오면 법경기로 부동산의 개념을 이해하겠다 이렇게 법경기 측면으로 부동산의 개념을 이해하는 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그래요 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다섯 가지 뭐 경제적 개념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 이렇게 딱 나와야 되고 자 그런데 이외에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출제자가 속여내는 거야 복합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개념이란 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복합 부동산의 한 단어야 어떤 거냐면 보니까 토지와 건물이 자 마치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서 부동산 활동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인간이 행위하는 활동인데 거래 활동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 활동 자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로 거래가 일어날 때 토지 건물을 합쳐서 이르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해요 쉽게 얘기하면 토지 건물을 합쳐서 이르는 말 이걸 복합 부동산이라 그래요 얘가 이제 아파트라고 했는데 아파트 한번 보죠 내가 아파트를 팔았어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팔았어요 건물을 판 거야 토지 소유권을 판 거야 건물만 따로 팔 수가 없어요 아파트는 이제 집합 건물이니까 별도의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구분 소유됐을 때는 대지 사용권이라는 말을 써요 대지 사용권은 토지 소유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를 팔면 건물만 따로 팔 수가 없어 이 건물과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대지 사용권은 항상 같이 묶여져 있는 상태로 거래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건물 판 것도 아니고 토지를 판 것도 아니야 같이 판 거잖아 이럴 때 이제 학문적으로 용어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 토지 건물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와 얘는 전혀 다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는 어쩔 수 없이 복합 부동산으로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할 때도 여기 토지가 있어요 여기에 단독주택이 있다고 해보죠 단독주택이 있어요 그럼 단독주택 거래할 때 얘는 건물이에요 건물도 하나의 독립부동산 독립정착물이었잖아요 토지도 부동산이야 각각 부동산인데 보통 단독주택을 거래할 때 주택만 팔아요 토지랑 같이 팔아요 토지랑 거의 다 같이 팔아요 주택은 가백에 팔고 토지는 의뢰기에 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단독주택 거래할 때 그러면 거래활동할 때는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거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얘와 얘를 합쳐서 뭐라고 이른다 학문적으로 복합 부동산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얘와 얘는 다른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저도 맨의 마지막까지 빠르게 정리하다가 초지생들이 있다 보니까 말도 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고 자세히 설명해야 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오버되긴 하는데 일단 아까 우리가 복습해야 된다고 그랬죠 집에 가서 복습해야 되는 건 이 문제예요 이 문제를 이 문제를 이 문제를 이 지문을 100% 내 걸로 만들려고 해야 된다 잠깐 시간이 지났으니까 10분간 쉬었다가 우리 공부했던 거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리고 가능한 이제 화장실 가고 좀 휴식을 취하는데 공부 끝나고에 이 잠깐 잠깐 3분 5분 공부하는 게 효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하셔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부르도록 할게요 인절